2021년 봄이 지났습니다 여름도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될 것입니다 1년이 참 빠릅니다 1년뿐 아니라 인생이 참 빠릅니다 번쩍번쩍하는 별들을 갖고 있었던 두 전직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국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번쩍임, 대통령, 그들의 그 모든 호화차라는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미 대통령 찍은 몇십 년 전에 그리고 삶 자체도 이 땅의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지금 이 겨울이란 단어는 시간적으로 겨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자기의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겨울이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디모드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드의 후설을 쓰고 어자나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겨울, 인생의 마지막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파울은 이 겨울 전이란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보낸 것이에요 우리도 물리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인생의 그 마지막이 기능들 얼마나 길겠으며 남아있으면 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프로가 같이 금방 시드는 그러한 인생인데 오늘 겨울 전에 파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겨울, 역사의 종말 이 물리적인 이 겨울이란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할지를 함께 교훈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시간은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용서의 시간으로 파울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해보세요 성공이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집에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서 환호도 받고 이런 것들이 성공의 한 모습이다 아니야, 이것이 진짜 성공이야 하면서 절대적으로도 이 성공을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파울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감옥이 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 분에게 야, 겨울에 입을 겉옷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옷이 없어요 추운 그 감옥에서 옷도 없이 벌벌 떠는 그런 파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다 버렸어요 이 파울이 어려울 때에 다 파울을 갖다 남으려고 하고 버렸다고 그래요 떠났다고 그래요 모른 척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상황 모든 환경 사람들의 그 관계 이렇게 되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안 그래요 이거 하나 때문에 파울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본문에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주께서 네 곁에 서서 주께서 계시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주님이 안 버린 인생은 성공이에요 세상이 버리고 환경이 열악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이라니까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궁이 살았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좋은 거 입었어요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주님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 실패예요 실패 주님과 함께한 파울 이 파울이 파울이 겨울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는요 이 겨울이 다가오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너무 섭섭하잖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어려울 때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을 용서한다 용납한다 그런데 이 용서와 용납이 모든 자들에게예요 빌리포스 4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 오시니라 아멘 모든 자에게 이 용서 이 관용 이 관대함을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관대해지는 삶을 사는 용서는 바울입니다 용서는 사랑 할 줄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즉 바울이요 다 용서해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다 용서한다 그런데 용서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갔습니다 본문 19절부터 보면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 시보로이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리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의불러와 의불러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 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합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살폈어요 문안했어요 건강은 좀 어떤지 어디에서 있는지 서로서로도 좀 돌봐 하면서 용서 정도가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자기를 버린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형들을 잘 돌보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잘 돌보는 용서를 넘어서 따뜻함 가지고 그렇게 살핌이 자기에게 정말 원수같이 되었던 자들을 향한 큰 요셉의 마음 바울의 태도에 용서하게 되면요 치유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치유받는 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치유받아요 용서하게 되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자유예요? 용서받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자유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자유예요 우린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얼마나 우리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풀지 않고 죽는 거예요 겨울이 왔는데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해 그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전에 바울은 자기의 삶에 너무나도 아픔을 주었던 자들을 다 용서하고 다 챙겼어요 우리도 좀 챙겨야죠 용서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시지요 아니 안부 좀 물어보세요 잘 지내요? 12월 달 됐는데 뭐 같이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뭐 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용서와 주님의 용서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의 용서를 바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도 더 춥고 나도 더 춥기 전에 좀 따뜻해져요 용서를 통해서 따뜻해져요 살펴물을 통해서 다 알아야 된대요 다 용서를 받아야 된대요 누가나 지쳐놓지 마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을 이번 12월에 다 살피셔서 새해가 되기 전에 용서와 회복과 화목과 살핌과 안부와 더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2022년을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울전의 시간은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의 시간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요즘 계속 히트예요 대박이에요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나왔어요 지옥 이 지옥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옥의 사자가 와서 너 언제 언제 죽는다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찾아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줄거리도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내용 전개는 허황 때죠 근데 하나 사실은 있어요 지옥은 있다는 것 지옥은 있다는 것 마금 9장 47절 48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운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꺼지 않는 불구덩에서 건진받고 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지옥에서 벗어나 청구가는 거예요 이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활약하신 게 없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고 청구가는 것입니다 겨울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새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청구가는 거 알아요 청구가는 거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분출을 아켜서 모든 이방인에게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도록 온전하게 전파되도록 말씀은 선포됩니다 선포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때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 전파된 말씀을 듣고 믿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렇습니다 시간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안주하고 싶죠 됐어 이만하면 됐어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고 싶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생애가 그렇게 살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렇게 살았듯이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마지막 이 겨울 다가오는 이 겨울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쏟아붓는 그러한 바울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사명의 삶을 살 때에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사명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인생 살면서 아니 크리스찬인데 구원의 확신도 항상 흔들려요 사명이 있는지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그리스찬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의 손이라면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 간다 예수를 믿게 천국 간다 나는 사명이 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막아주고 어떤 어림에서 막아주신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겨울 모든 인생의 막을 내가 내리기 전까지 나는 이 복음 전파 선포된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전파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 절망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빌려주었습니다 마토문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 전파 이것이 눈먼 자 앉은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각색 인생의 문제 문제들을 다 회복시키는 기적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런 전파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따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요 건물이 크고요 프로그램이 좋고 뭐 온갖 것 다 있어요 근데 복음 전파만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복사님 난 딴 건 좀 잘할 수 있겠는데 이 복음 전파 너무 어려워요 정말 나 힘들어요 힘드세요 복음 전파는 나 못하겠어요 못하세요 못하신다니까는 복음 전파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복음 전파는 내가 일하는데 들어보세요 대선의 그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 내 안에 뜨거운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 잘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복음 전파 아니라고요 가장 어려운 일일 거예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복음이 확신이 되고 이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뒤점부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한시라도 빨리 가야지 이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하고 쓰러지고 죽어질 때 그 핏값은 누가 치르는 거야 복음을 먼저 가진 자들이 디모드 호수 사장의 이자를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 이 복음 전파는 내 핑계될 게 없어요 핑계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는 주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무실 그날까지 복음 전파 우리 모든 인생의 겨울이 다 와서 이제 끝난다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이 땅을 살릴 질이 없고 복음 외에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이 땅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살리기 원하세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원하세요? 부모님을 살리기 원하세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 우리의 이 촉박한 시간들이 여전히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들을 전파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이렇게 드려져야 하니 세 번째 은혜의 시간입니다 용서와 복음 전파의 시간이며 세 번째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어휘를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뭐 수만 수십만 단어를 알고 있을걸요 근데 마지막에 그 중에서 딱 한 단어만 붙잡으려면 어휘 붙잡겠어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 그 수십만 단어 중에서 여러분 소개하시고 싶습니까 바울은 그가 얼마나 그 학식이 높아요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단어로 이것을 썼습니다 은혜 본문 마지막 절 나는 주께서 내 신명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느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마지막 단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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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생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일단 몸이 아팠어요 육체의 가시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어딜 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옥 매맞음 모함 유라굴로 같은 그런 광풍 산과 강의 여러 가지 위험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다 왔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천천만 번이 다가와도 다 둘러덮고 그것을 다 잠재우고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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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티무대야 너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 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일반 삶을 살아갈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장차 본양이 갈 때까지 또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천국에서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불필요한 그런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다 살았는데 이 마지막 시간 은혜 놓치고 산다고요? 지난 여름에 우리 주제가 은혜였는데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 지금은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흔의 놀라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흔의 놀라움 찬양합니다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를 또 나를 장차 본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차랑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느 한 순간 은혜가 없어도 좋은 순간이 어디 있냐고요 잃었던 생명을 찾는 구원의 시간에도 아니 그 전에도 일반 은총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특별한 은혜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 후에 모든 삶 자체가 은혜였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은혜가 필요하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로 신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 오라고 누구를 그냥 새벽부터 누가 불러주는 자가 없어요 어디 가서 모습을 해볼 듯이 없어요 그냥 빈들빈들 지나는 게 그날의 일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 와서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또 그 다음에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그때 뭐 그 싹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 너무 좋다 이분 너무 좋다 와 막 은혜로 자비로운 분이야 우리가 다 불러주다니 그런데 점점 저녁이 될수록 그리고 마지막 계산할 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다 사라지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더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은혜가 아닌 날이 하나도 없는데 슬그머니 그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의 공로만 나가는 거예요 계산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 출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맞은 것은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맞고 싶지만 오늘을 맞고 싶지만 맞지 못하고 어제도 생명이 끝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보좌표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일 지나면 저녁만 해도 벌써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언제동안 일주일 동안 또 잊어버려요 잠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순간이 하나도 없건만 슬슬슬 율법으로 바뀌고 슬슬슬 공로로 바뀌고 슬슬슬 당연한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고린도 후소 6장 그리고 고린도 후소 9장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치게 일을 하라 넘치게 송겨라 넘치게 좀 착한 일을 해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넘치는 봉사 은혜가 있고 봉사하는 자하고 은혜 없이 봉사하는 자는 딱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심각해 쳐다보는데 내가 그 사람인가? 여러분들 은혜 떨어진 사람들은요 찬양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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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뭔가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슬럼프가 있어요 그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싫어 경찰하기가 너무 싫어 그런데 억지로 좀 해라 해야 돼 왜? 그냥 내 그 자리에 서야 되니까 자기들에게 사는 거예요 거기 내가 없으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지? 가뭄 모르니까 자기 때문에 하는 그 일들 누구의 영광인지 모르는 그 억지 그 초점을 잃어버린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안 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고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또 달리는 거예요 왜 안 어렵겠어요? 그래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이 달라 말이 달라 표현이 달라 표정이 달라 다 달라요 은혜 떨어진 자들은요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가 이때니까요 그럼 나 어떡하지 지옥 가나? 안 가요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회복하시라고요 엘리야도 다운된 데가 있었잖아요 다히도 힘든 데가 있었잖아요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풍성한 것이에요 은혜 받은 교회는요 자꾸 항상 찬송 소리가 그치 않아요 예배가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 소리가 휘렁찬 거예요 서로서로 막 격려하는 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요 비난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찬송 소리가 작고 없고 사람의 끙끙거리는 소리 분노의 소리만 쌓이고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라고 하면 착한 일 좀 넘치게 하라고 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좀 착한 일을 제대로 해야지요 마지막 우리의 그 마지막 뒷문에 이 사람 은혜 충만 받고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았다 봉사 충만하게 했다 정말 착한 일 많이 했다 좀 이런 비슷한 얘기가 써야 되는데 마지막 뒷문에 누가 그렇게는 안 쓰지만요 진짜 이 사람 딱 마지막 생애 이 사람 짠돌이 인생이었다 힘듭니다 짜게 살았다 힘듭니다 은혜 받은 퀸즈 장군의 선거들이 은혜 받은 난 없다 없다 불평하면 한 없어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난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있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 더 있지 않으면 나는 뭐 섬기지 않아 더 시간이 있어야 돼 난 뭐가 있어야지 더 섬길 거야 평생 못했걸요 그 탐욕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더 힘있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더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도 안 가지가더라고요 그 모든 권력이 있던 자들 수많은 그런 재물을 갖췄던 자들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가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중요해요 은혜 받은 자들이요 은혜를 풍성히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갖다가 부어주겠다 근데 그 부어주가지고 봉사진 은혜를 갖다가 충만하게 받은 자답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좀 나누며 살아라 좀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쌩쌩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몬하게 살지 말고 야박하게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다 피곤하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도 피곤치 않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식이 끝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용서의 시간으로 전파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다 용서하고요 봄을 이방인들이 다 듣도록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겨울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